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대만 SRC에서 생산을 하고 국내 CPC 컴퍼니에서 수입 판매 중인 베레타 시리즈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CPC 컴퍼니에서 지원을 받아 제작이 되었습니다. SRC라는 회사는 대만의 에어소프트건을 판매한 회사예요. 기존에 라이센스가 없는 제품들을 판매를 하다가 요 근래 라이센스를 받아서 조금 리얼한 느낌의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바로 이 MWS 베이스의 같은 작동 방식을 느끼는 GBBR 제품도 곧 출시라고 하는데 제가 2023년 대만의 에어소에서 실제로 사격을 해봤을 때 생각 이상의 괜찮은 작동성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베레타는 총 3가지 모델입니다. 두 가지 모델은 M92 베이스의 SR92 아이노스와 SR92 모델이고요. 그리고 SR92 A3 모델입니다. M92 A3 모델의 SR92 A3는 라이센스 문제로 이름이 달리했지만 실제적으로 구조는 M92 A3 모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제가 소개시켜 드릴 M92 A3 모델은 마루이 구형 베레타 설계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마루이 베레타를 3년 정도 보유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에어소프트건 중에 특히 핸드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중이 바로 베레타인 점을 감안을 하면 SRC에서 M92 A3 버전 실제로 M92 A3 버전은 타사에서 잘 나오지 않는 비주류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모델이었는데 이렇게 생산하고 판매를 해줘서 SRC사에 상당히 고마운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먼저 M92 A3 모델의 외형을 살펴보면 M92 A3 버전의 특색이 있는 박힌 그립 형상을 볼 수가 있어요. 기존의 그립과는 다르게 상당히 플랫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에 피카트니 규격의 레일 마운트를 장착을 해서 여러가지 라이터류를 장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베레타 같은 경우는 미군의 제식 소총으로 채택된 바가 있기 때문에 탄창 하부에 랜야드 고리가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레타의 슬라이드 경우는 이렇게 아웃바레리 위로 보이는 오픈형 슬라이드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슈팅 매치에서도 사용하는 분들이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베레타 같은 경우는 안전 레버가 뒤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레버를 내리게 되면 안전이 걸리게 되고 격발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위쪽으로 풀게 되면 안전이 해제가 되는 방식. 그리고 싱글 액션, 더블 액션 방식이기 때문에 해머를 담기고도 격발이 되고 트리거를 당겨서도 격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웃바렉 앞쪽에는 13mm 나사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소음기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는 플라스틱으로 제작해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리얼한 감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무각인 형태로 제작이 되었지만 제조사에서 각인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M9A3 같은 경우는 탄창의 범퍼가 약간 둥근 형태로 생겼습니다. 기존의 M9E 모델과는 다르게 범퍼 형태가 다르지만 서로 탄창의 호환은 가능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9E 모델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은장 모델과 검은색 모델 두 가지 모델을 판매를 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은장 모델 M9E 아이녹스 모델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봤을 때 도장 피막이 거의 까질 것 같다는 느낌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조금만 우리가 크롬 광을 내는 이런 액으로 닦아주게 된다고 하면 아주 빛나는 광의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모델은 M9E 모델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부에 라이트라든지 마운트 이런 것들을 장착할 수 있는 홈은 없고 그냥 둥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랜야드 고리가 탄창 아래쪽에 달려있고 그립 부분은 SRC에 각인이 찍혀있는 그립을 띄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게 마루이 구형 베르타 방식이기 때문에 이 그립은 서드 파티로 나오는 그립들을 교체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리얼한 베르타를 형상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가 슬라이드에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플라스틱이 아닌 슬라이드 메탈과 동일한 형태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 점은 구형 베르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제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입사에서 이렇게 각인을 해서 제작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형 마루이 베르타 베이스의 작동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호법 조절이 가능한 가변 호법 기능을 채택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형 마루이 베르타 같은 경우는 가변 호법이 아닌 고정 호법 방식이기 때문에 적정한 비리탄의 무게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고 내가 호법을 조절할 수 없는 단점이 있지만 SRC에서 나오는 베르타 시리즈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모든 제품들은 가변 호법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가스 루트의 높이 차이로 인해서 탄창은 자사 탄창만 보완이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탄창의 가격대가 3만원대로 출시한다고 하니까 탄창에 대한 압박은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베르타 M92 베이스의 은장 모델과 블랙 모델인 SR92 아이녹스와 SR92 모델은 기능적인 차이는 없고 은색과 블랙, 검은색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일하게 마루이 구형 베르타 베이스고 가변 호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각인 역시 수입사에서 각인 처리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조금 20만원 초반대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풀메탈 베르타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은장 베르타인 경우에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표면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는 조금 더 인기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풀메탈 베르타의 좀 퀄리티가 높은 제품들은 KSC 제품을 뽑을 수가 있는데 현재 이 KSC에서 나오는 베르타 같은 경우는 매물대도 많지 않고 가격대도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품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선뜻 다가가기 힘들지만 SRC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마루이 방식의 베르타를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품 포함이라든지 아니면 가격도 좀 저렴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SRC 가스의 경우에는 좋은 점이 바로 CO2 탄창을 대응을 하기 때문에 내구성은 어느 정도 강하다라는 평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도장 티막이라든지 탄창 기화율 저하 문제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SRV 아이노스 은장 모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도장 티막이 단단하다는 느낌이 제가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탄창 기화율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탄창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탄창과 노즐이 급격하게 냉각이 돼서 단발을 사격을 하더라도 연발이 나가는 경우 또 가스 토출이 많이 되는 경우도 생기지만 이거는 불량이 아니고 가스 냉각이 상당히 심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을 할 때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냉각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드시면 조금 쉬웠다가 사격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SRC라는 브랜드는 국내 유저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브랜드지만 수입사에서 중저가 제품들의 다양한 라인업을 수입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성장이 기대되지 않은 메이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줄로 이어가자면 WE와는 비슷한 행보를 가지면서 내구성이나 작동성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슬로건을 밀고 나가는 SRC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께 SRC에서 제작 판매를 하고 있는 베르타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제가 고점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CPC 컴퍼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